테러비는 F의 O, 워드지니어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22문제 쓰기 시험을 쳤는데요. 선생님이 보니까 3분의 1정도 맞았어요. 전체 학생들 중에서 지금 단어 시험을 제일 많이 틀리고 있어요. 오케이. 그래서 귀는? EARS. EARS. E-A-R-S. 오케이. 이거는 그냥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. 근데 이거 쓰면 무슨 뜻이에요? 귀들. 귀가 셀 수 있고 사람 몸에 두 개가 있으니까 보통 EARS 문장 속에서 EARS로 쓰겠죠. 계속해서? 어... 테스트. 테스트? 어떻게 써요? D-A-S. D-A. 아... 테스트. 또 데이로 끝나고요. throw. throw. D-A-G-O-W. 이건 throw고요. throw고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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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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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보통 이렇게 쓰고요. 아... 아... 레그. 레그. L... A... G..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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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쌤 바쁠 때 여기 이렇게 올려놔. 아... OK. EYES. OK? OK? 네. 레그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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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루엣? 노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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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-O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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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맞았고요. 스피크. 스피크. S-P-E-E-K. 이런 거는 없고요. 스피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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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. 오픈. O-P-E-N. O-P-E-N. E-N. 맞았고요. 킥 K...I... E...C 킥이구요 너 내가 전에 쓰기 숫자라는 거 왜 안내? 응? 응? 계속해서? 워크 워크 W A L K 워크가 아니고 L이 소리 안납니다 워크 맞았구요 텔레폰 D E L E E E 오 안녕하세요 B O 아이고 U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U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B O O B O O B O B O B O 어... 아... C FACE F A S E F A S E My face will..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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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sten Listen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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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ck Tick Wi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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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ck Salt Taste Okay 몇 개쯤 될 거 열 세 개... 스물 탱 두 개 중에서 열 세 개를 틀리셨네요 네... 열 번 쓰세요 언제까지 될 건지 얘기하세요 다음 영어시간까지 뜻도 같이 쓰세요 뜻도 같이 연결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숙제 적게 하고 싶으면 트진거 줄이세요 수고하십니다